뭐 먹어야 되지? 책상 잘 되는 음식이 있나? 너무 잘 되는 거네요 조기네 해외 해보다는 파트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뷰가 완전 미쳤어요 여기는 영원입니다 완전 총칵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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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여기 이쁘게 텃밭이 미쳤다 두루룬 두둠 두루룬 두루룬 두루룩 놀이밍 추운 날에는 정장이가 튀었어 여기 봐봐 귀엽게 생겼어 여기가 정장이 피하나봐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은 안 펴도 되겠지? 이거 벚꽃 진짜 아팠다 이건 벚꽃 Everybody osa 이구 이구 아arım 아 ineffective 한글자막 by 한효정